장인수야? 그랬을 겁니다. 얘들 또 무슨... 이혼모 비서관이나 이철규 의원한테도 이런 질문지를 보냈을 텐데 발언이나 해명을 듣기 위해서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? 거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. 오늘 이철규 의원은 개인의 상상에 의한 허위 발언이다. 김 비서관의 통화 내용을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. 그랬습니다. 그런데 개인 상상에 의한 허위 사실, 허위 발언인가요? 어제는 우리 이철규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명호 씨 그거 아니야. 아니라고. 공정 개입 안 했어. 그렇게 얘기했거든요. 이철규 의원이 직접 전화를 왔어요? 네.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. 공천 개입 보호가 아니야? 공천 같은 거 그런 거 없었어.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. 서리서리 기사 그렇게 적어줬습니다. 적어줬는데 말이 됩니까? 그런데 하루 딱 아침에 보니까 기자들한테 이거 다 뿌렸더라고요. 허언증 안 자에게 했더라고요. 서리서리 보고 나니까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 싶었겠죠. 그럼 사실 김대남 비서관이 이철규 의원을 상대로 명예의 손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사람을 그냥 멀쩡한 사람을 허언증 환자, 허위 사실 상상을 해가지고 그건 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. 현명 자체가 어떤 기자님이 김대남 비서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오전에 전화하니까 전화기 꺼져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럼 이 김건희 의사의 공천 개입 우혹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?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물론입니다. 이거 솔직히 검찰, 경찰 수사 될 일도 만무하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특검으로 가야 된다. 결국은 검찰이 지금의 윤석열 사단으로 둘러싸인 검찰에서 이걸 제대로 수사할 리 없겠죠?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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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